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역사라는 것이 다 노예인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좀 따지게 되면 이시왕존이 무슨 왕시왕존이 그렇게 해서 왕족에 된 사람들에 호의 오시겠겠지만 일반 민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사가 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에서 무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참 조선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참 자기 수준에 과할 정도의 참정권을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1948년도 여러분 5월 10일 총선거를 할 때는 조선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들 한글을 몰라가지고 미군정이 야학도 막 열어가지고 뭡니까 한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투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소개했는데 김미영 VON 원장의 페이스북을 가게 되면은 참 여러분들 보시죠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간단 명료한 이야기지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천부적인 그런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선관위가 다 도독질해 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분노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거에 입 다무는 비상대책위원장 그것이 이런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때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딱한 겁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주성 한양대 맹애교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너무나 잘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는 종의 멍애를 멍애가 멍애네요 멍애를 쓰지 말라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전쟁이었으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비로소 미국의 공화정이 수립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뤘습니다 노예제도를 여러분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할 수 있게 됐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존치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상태에 대한민국의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제도를 착결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미국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여러분들 미국의 사람들은 링컨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부정선거를 방관하고도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반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용민은 선거 부정을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심들이 비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한국과 내부에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인 여러분 악을 둔 상태로 그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제도나 선거부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공화국의 존립에 노예제도나 여러분들 선거부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보면 저 인간들이 대법관들을 비롯해서 뭡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보면 저 인간들이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구나 나라가 망하는 길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용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근국정신은 자유라는 두 글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계획을 통해 노비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한 거죠 인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유가 없이 인권이 존재합니까 자유는 누가 부여합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그게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자유는 천부인권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만 존재하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도독질 당한 겁니다 그 선거가 집에 여러분들 아이들도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가끔 있죠 너무 여러분들 아버지 하는 일이 힘들게 보이니까 노예제도를 존치시켜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살 수가 있는지 나는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만연한 부정선거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건국정신을 개성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을 은모론자이고 극우라고 간주합니다 이대로 가면 종착력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부인권을 회복하여 후세계 자유를 물려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척결에 의한 새로운 정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내 진입이란 당장의 가시적 결실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이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긴 호흡으로 건국정신을 이어갈 정당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척결당 창당을 환영합니다 오늘 뭐 뒤에 정당 창당 문제를 떠나가지고 선거란 것이 여러분 천부인권이고 그걸 여러분들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여러분 나라에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글을 쓰셨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